대, 대표님이요, 지금 뉴스에 나가는데 난리가 났어요. 어머니가 왜요? 너 이러려고 우리 집 들어왔어? 나란 증거 있어? 내 입 열리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. 뭘 떠들고 있어. 아버님, 아버님! 제발 그만해달라고 빌 때까지 하나씩 갚아주자고요. 뭐? 술이 네 걸로 만들어줄게. 네 딸로 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결혼하자. 미쳤구나. 미쳤구나.